내가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알아봐요 심지어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You know, I sometimes wonder what cream is 가보지 못한 곳에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음악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저는 다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뭘 가르쳐줘도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C로 시작하는 거예요 C 메이저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 있었던 악기들이랑 다 같이 들어보시면 이런 음성 외모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가 떠오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만큼 스케일라이도 얻고 또 제가 얻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최대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ab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y lad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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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TRIPPP